청년기본소득 정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. 고금리의 대부업체 그리고 사채업자들에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천만원 이내에 기본저축대도를 도입하겠습니다. 일반예금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청년의 자산증식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소?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 이 사람이. 네 맞습니다. 여기 박친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이 코나 이렇게. 아 네.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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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